네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 샤이니와 함께 오늘도 라푼젤 그녀를 만나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자 오늘 장면에서는요. 여왕이 아기를 출산하기 전에요. 병을 얻은 내용이 나옵니다. 아프게 되었어요. 바로 이럴 때 우리 인간, 사람은 바로 miracle, 기적을 찾게 되는데요. 그 기적의 힘을 가진 대상이 바로 magic golden flower 인데요. 과연 그 magic golden flower 잘 찾을 수 있을까요? 오늘 장면 함께 보시죠. 네 여러분 잘 보셨죠? 그래 오늘의 첫 번째 문장은 바로 이겁니다. 네 지난 시간에 맞췄던 문장이랑 바로 이어져요. 아 왕국이 자라났다. 그런데 그 왕국이 어떤 분들에 의해서 다스려졌냐면 이렇게 나오죠. The kingdom was ruled by beloved king and queen. 이거 들렸나요? 다시 한번. The kingdom was ruled by beloved king and queen. 일단 여러분 귀에 킹덤이랑 그리고 king and queen. 이 정도는 들렸을 것 같은데 그 이외의 말도 잘 들었어야 돼요. 자 도와드리겠습니다. One more time. The kingdom was ruled. The kingdom was ruled. 이렇게 했어요. The kingdom was ruled. 그 왕국은요. was ruled. 다스려졌습니다. 이제 수동태인 거죠. 그런데 누구에 의해서? By beloved king and queen. By beloved king and queen. 이렇게 얘기했어요. Beloved 하니까 사랑받는 여러 사람들한테 사랑받는 왕과 왕비에 의해서 다스려졌습니다. 뭐 이런 내용이거든요. 여러분 한번 발음 좀 보시면요. 일단은 왕국이라고 하는 거 kingdom. 어렵지 않죠? Kingdom was ruled. 이렇게 하는데 was ruled. 이 rule이라고 하는 거 발음을 많은 분들이 우리 한국말로 야 너 룰 어겼어? 룰? 룰? 이렇게 하는데 이거 룰이라고 하시면 안되고요. 처음에 R 사운드로 시작해서 L로 깔끔하게 끝나죠. 원래는 rule. rule. 드 한번 붙여볼게요. ruled. ruled. The kingdom was ruled. 그쵸. very good. 그 다음에 바야 그 다음 단어가 중요해요. 사랑받는 이라고 해서 이거 어떻게 발음하시겠어요? 선생님. beloved요. beloved. beloved.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강세가 어디 있는지 잘 보세요. 이거 강세 바로 이음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beloved 아니고 beloved. beloved. 그쵸. 이음절에 강세가 있어요. 그러면 강세를 받는 말이 love 이 부분이기 때문에 앞에 있는 be는 상대적으로 약화돼요. 참 재미있는 것이 be가 약화되면 발음이 더 이상 be가 아니에요. 약간 be. 마치 모음 이가 없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래서 이게 beloved로 여러분 귀에 안 들렸고 beloved. beloved. 이렇게 들린 거예요. 해보세요. belo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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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뭐 있지? 어. 뭐뭐 전해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분 before라고 여러분 많이 알고 있던 그거 before라고 원어민들 발음 안하죠. 어떻게 해요? 마찬가지로 강세가 이음절에 있어요. for 부분에 있기 때문에 앞에 있는 be는 상대적으로 약화돼요. 그러니까 bef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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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fore가 아니라 약간 그냥 before처럼 발음이 되네? 맞아요. 그게 맞는 거예요. before. beloved. beloved king and queen. 오케이. 여기서 또 여왕이라고 하는 이 단어도 참 재미있습니다. 이거 많은 분들이 queen 이러죠. queen. 야 니가 queen이다. 네이 queen. 여러분 이거 queen이라고 하지 마시고요. 이 q-u 사운드를 제대로 발음하려면 처음에 q-사운드를 먼저 내죠. queen. queen 아니에요. 다시 한번. queen요. qu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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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퀴즈 아니에요. queen. 그렇죠. queen 아니다. queen이다. 그렇죠. king and coin. 우리 여기 유진도 정확히 그 발음 잘 해주고 있거든요. 다시 한번. 코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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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인이라고 하죠. queen 이렇게 안 하죠. 오케이. 자 그럼 우리 한번 천천히 따라서 해볼게요. 하나하나 좀 신경 쓰셔서 해보세요. the kingdom was ruled by a beloved king and queen. 그렇죠. beloved 하고 queen 발음 다시 한번 신경 써서. the kingdom was ruled by a beloved king and queen. 조금만 더 빨리 해볼까요? the kingdom was ruled by a beloved king and queen. 와 점점 빨라졌어요. 잘했어요. 우리 유진의 말을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쉐도잉으로 갈게요. the kingdom was ruled by a beloved king and queen. 다시. the kingdom was ruled by a beloved king and queen. 다시. one last time. the kingdom was ruled by a beloved king and queen. 와. king and coin. 코인. 이 발음이 여러분 귀에도 queen이 아니라 coin 하고 들렸으면 된 거예요. 잘했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장은 뭘까요? 네. 맞아요. 이제 우리 왕비께서, 여왕께서 아기를 낳으려고 아기를 가진 모습이 나오죠. and the queen. she was about to have a baby. 어. 여기 이제 약간 그 유진이 대사를 조금 바꿨어요. and the queen. she was about to have a baby. 원래 오리지널 그 뭐랄까 라인은 and the queen was about to have a baby. 이건데 유진이 그냥 연기하면서 and the queen. oh she was about to have a baby. oh she was about to have a baby. 이렇게 조금 바꿨어요. 하지만 우리는 뭐 큰 차이는 아니니까 그 오리지널 원래 라인에 집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여기서 왕비가 아기를 낳기 직전이었다라고 하는 해석이랬죠. 왜 그러냐면 and the queen was about to. 여기 be about to 라고 하는게 막 뭐뭐 하려고 하다. 뭐뭐 하기 직전이다. 뭐뭐 하기 일부 직전이다. 뭐 이런 해석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해석이 그렇게 됩니다. 자 발음 한번 보시면요. and the queen. 다시 한번 코인. 여기서 발음 굉장히 똑똑하게 해주고 있죠. and the queen. 정확하게 and the queen 이랬어요. 자 그 다음에 was about to. 여기에 연음이 일어나죠. was 할 때 그 z 사운드에요. 그죠? z 사운드가 뒤에는 about 할 때 모음으로 시작한 예를 만나서 about이 아니라 z about이 되죠. was about. was about. very good. 그 다음에 have a baby 할 때요. have 할 때 그 v 사운드가 뒤에 있는 모음 어 를 만납니다. 그래서 또 have a have 끊고 어 끊고 baby have a baby 하지 마시고요. 하나처럼 have a baby. have a baby.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was about to have a baby. was about to have a baby. 이 연음이 다 되나요? 다시 한번. was about to have a baby. was about to have a baby. 잘하셨어요. very good. 자 그럼 통으로 한번 천천히 먼저 따라해볼게요. and the queen was about to have a baby. was about to have a baby. 조금 더 빨리. and the queen was about to have a baby. was about to have a baby. 돼요 여러분? and the queen was about to have a baby.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플린의 말이 여기서 약간 다르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거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이 버전으로 따라해 주세요. 다시 한번. shadowing 가볼게요. 그냥. and the queen was about to have a baby. have a baby. 그렇죠. 조금 여기서 달라졌는데 다시. and the queen was about to have a baby. have a baby. 그게 더 쉬워요 여러분. 오리지널 버전으로 다시 한번. and the queen was about to have a baby. very good. 자 be about to 라고 하는 거 워낙 잘 쓰는 표현이기 때문에 한번 연습 좀 더 해볼게요. 야! 전화가 온 거야. 어머 얘가 내가 전화 딱 하려고 하는데 전화 왔네? 야! 기지배야 내가 너한테 전화 하려고 했었어 지금. I was about to call you. I was about to call you. 그렇죠. 그때도 was about to. 발음 다시 한번 연음해서 하시면 돼요. 또는 지금 어떤 애기 봤더니 막 눈물이 글썽글썽거려. 아 쟤 완전히 울기 직전이었어. 그러면 she was about to cry. she was about to cry. 이렇게 be about to도 많이 활용해 보세요. 좋아요. 자 그렇다면 다음 문장은 또 무엇일까요? she was running out of time. and that's when people usually start to look for a miracle. she was running out of time. and that's when people usually start to look for a miracle. 그래요. 그녀가 근데 왕비가 여왕이 아프게 되어서 이렇게 사람들이 미라클을 찾게 되었다 나옵니다. she was running out of time. she was running out of time. 그녀는 시간이 부족했어요. 저 한마디로 빨리 살려야 되는데 이제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어. 시간이 부족했어요. and that's when people usually start to look for a miracle. and that's when people usually start to look for a miracle. 그리고 바로 그때가 사람들이 보통 기적이라는 것을 찾기 시작하는 때입니다. 라는 말이죠. 자 우리 한번 이거 다시 한번 she was running out of time 이라고 하는데 run out of 하면 뭐가 부족하다. 다 떨어지다. 뭐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she was running out of time 하니까 그녀가 시간이 부족했어요. 라는 거죠. 여러분 발음 보시면요. running 까지는 어려운 거 없어. she was running 어려운 거 없어요. 그쵸. 근데 그 다음이 문제야. out of time. 이거 어쩔 거야. out of time. 이렇게 out of time 하시면 안되고요. 그래서 얘를 연음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재미있게. out 할 때 이 t 사운드 있죠. 여러분. 이 t를 연음을 시키지 않아요. 너무 재미있게. t는요. 잘 기억하세요. 이거 앞으로 많이 나옵니다. t라는 사운드는 t, t. 발음하면 좀 힘들어. t, t. 그래서 이거를 이 일명 energy consuming sound 라고 해요.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잡아먹는 사운드라고 해요. 그러니까 특히나 북미권에서는 이런 energy consuming 사운드를 굳이 발음하고 싶어하지 않아. 바꿔. 뭐로 바꾸냐면 t를 약한 r 사운드, 약한 r 사운드로 바꿉니다. 그래서 out of time이 아니라 약한 r로 바꾸니까 어떻게 돼? out of가 돼요. out of가 아니고 out of. out of. out of. 그쵸? out of 많이 들어보셨지 않나요? out of. out of time. out of time. out of time이 아니고 그쵸? 다시 한번. out of time. she was running out of time. out of time. out of time이 입에서 그냥 한 방에 나가는 거야. okay? 자 그 다음에 and that's when people usually start to. 자, start to 이 부분도 여러분, start to 이렇게 발음하지 마시고요. start 할 때 to 사운드가 뒤에 있는 똑같은 발음을 만나면 어떻게 된다? 한 번만 만나니까 start to. start to look for a miracle. start to look for a miracle. start to look for a miracle. 그렇죠? miracle 발음할 때도 미라클 하지 마세요, 여러분. 강세 이름절에 콱 찍으면서 miracle, miracle. 그렇죠? 우리는 이거 쓸 때 미라클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클이라고 발음을 해야 될 것 같지만 클이 아니라 약간 goal 이렇게 돼요. miracle, miracle, goal 이렇게 발음이 된다. 오케이. 중요한 발음들을 일단 짚어드렸고 문장 속으로 한번 가볼게요. 다시 한번. she was running out of time. she was running out of time. and that's when people usually start to look for a miracle. 괜찮아요? 좀 기니까 제가 두 덩어리로 나눴어요. 다시 한번. she was running out of time. 이제 입에 익었죠? and that's when people usually start to look for a miracle. 네, 여러분. 잘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유진의 버전으로 쉐이도잉 한번 가볼게요. 시작! she was running out of time. and that's when people usually start to look for a miracle. 와, 빠르죠? 그래도 여러분 너무 빠르면 여러분 속도에 맞춰서 다시 한번. she was running out of time. and that's when people usually start to look for a miracle. 잘했어요. one last time. she was running out of time. and that's when people usually start to look for a miracle. 잘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공부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이게 되게 버겁게 느껴지지만 공부하다 보면 이 정도 속도는 그냥 음 막 입에서 나올 때가 있을 거예요. very good. 자, run out of. 뭐가 부족하다 라고 하는 거 워낙 잘 쓰니까 제가 예문 몇 개만 더 들어드릴게요. 그럴 때 있죠? 야! 이거 저도 진짜 많이 쓰는데 주어만 바꿔볼게요. 우리 시간이 부족해요. 시간 없어. 너 빨리 해! 라고 할 때 we are running out of time. we are running out of time. 또는요 운전하고 가다가 gas가 저기 이렇게 바닥을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야! 우리 gas가 부족해. 우리 기름이 부족하다고 하나? 영어로는 gas죠. 그래서 hey! we are running out of gas. 그쵸? 그 순간에도 running out of 이렇게 발음, out of 이 부분을 신경 써서 발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오늘 부분 다 공부해봤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공부한 세 덩어리 합쳐서 쉐도잉 해보시라고 제가 섹션 마련해놨으니까 꼭 해보세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Bye-bye! il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She was about to have a baby. She was running out of time. And that's when people usually start to look for a miracle.